신정원은 나의 지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두고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주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라.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기도 들어주고 치며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 안에 살도록 하소서 내 기도 들으사 눈심없게 하시고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질 때 날 채워주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도하시사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이 길에 가옵소서 늙어 사는 동안 나의 기를 인도하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날 지켜주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 나를 도우사 자신 없게 하시고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질 때 날 세워주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내려서는 동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날 지켜주소서 날 지켜주소서 주께서 나의 길을 싶은데 주께서 나의 길을 만남을 수 있습니다.